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 비율을 어떻게 섞어야 될지를 1대 1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기포 안 생기게 꽉꽉 섞어야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기포가 생겨요 이게? 네 안쪽에 막 구멍이 생기니까 저는 몰랐어요 진짜 꽉꽉 누르면서 섞어야 하거든요 이거 에폭시 버튼 한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타입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조형과 같이 왜 여기 써요? 조형과에서도 이거 안 써요 조형과에서도 안 쓰고 요즘 아예 퍼티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있으니까요 조형하는 사람들은 재료 대부분을 알고 있지않나요? 신기한 거는 미술 전공자들도 아니에요 기대를 머니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낸 거니까 어 어 예 남은 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분 건데 네 네 조금만 쓸게요 아 맞다 빨리 부탁할 거 빨리 뭘 부탁해 눈대칼이요 뭐 이러면서 눈대칼이 이러면서 눈대칼을 삥 뜯는 거예요 그렇죠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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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지 이미지 빨리 쏴드리고 여기 옆에서 보여줘 여기 옆에 안 보이게 여기 옆에 안 보이게 드디어 머리에 붙는다 오케이 아 그래도 얘도 파츠를 다시 구했어 다행히 헤어를 다시 구했거든요 파츠를 아 진짜 이런 영상 있을 때 제가 정말 편한 게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영상 보여주면 끝나니까 아 이러면 설명을 안 말로 먹는 이걸 말로 하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긴 해요 근데 영상 있으면 정말 설명이 편하니까 아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구나 누구한테 저희한테요? 네 15분 다 보여주신 거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회사 언제 그만둬요? 저 12월이요 12월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을 왜 안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구해줄 거 같은데 당분간이 아니요 이력서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력서도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안 보세요 딱히 구할 생각도 그게 아니 근데 원래 저한테도 그랬어요 사람 구하기 귀찮다고 나 계속 일해라 그거예요 지금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아니 나밖에 없는 건 아니야 분명 할 사람은 있어 나도 안 할래 근데 그건 나는 아니고 회사 인장에서는 새로 가루 치는 게 그쵸 아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요 그런 거에요 하지만 난 떠날 거예요 음 예쁘다 손 벌려서 근데 이거 오래 안 걸리지 근데 오래 안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잘 붙어 있냐고 아니요 선생님 여기 11월 끝이라고 하네요 아 그건 문제인데 네 그쵸 그건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아 12월달 다시 또 신청하면 돼 좀 아 근데 12월달에 해서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? 2월달까지 아 2월달까지 네 아 그럼 확인하는구나 추일이 중간에 걸린 데다가 디페스타까지 있고 그러면 선생님 디페도 가세요? 놀러 가야죠 나 때는 손님으로 놀러 가세요 다들 부스 나오신다는데 디페에 진짜 부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디페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뱈 뱈 뱈